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화요일 날은 휴강이에요. 나 찾지 마요. 유튜브에서 영상 골라서 공부해요. 각자 자습. 그리고 다음 주 보게 되겠어요. 잠시만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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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들어줬어요? 네, 보여요. 자습하시고, 오늘 목요일날 뵐게요. 어머, 돌면 뭐예요? 발바닥. 일부러 맞는데, 일단 돌면 뭐예요? 쭉 돌면서 엉덩이 돌리고 계세요. 안 돼. 안 돼. 쭉. 애나비. 네, 편의점퍼 일자로.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100세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갑니다. 호흡 마시고, 한정신 힘 들어오셨네. 쭉. 한정신 힘 들어오셨어요? 네, 호흡 마시고. 쭉 크게 손가락 쭉. 네, 한 번 더. 호흡아. 쭉. 네. 키를, 앉은 키를 키워요. 엉덩이 땅으로, 손을 위로. 호흡아. 호흡이 꺾어서. 한 번 더. 마시고. 다리, 힘. 쭉쭉쭉쭉쭉. 오케이, 라스트 한 번 가볼까요? 네, 호흡아. 높이.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어, 한정신 힘 뭐 두 개 틀었지? 쭉. 옆으로. 네, 갑니다. 네. 만세. 마시고 반대. 후. 쭉. 네. 아, 네. 한정신 힘 또 들어오셨어? 또 뭐 하나 틀어놓으셨어? 한정신 힘. 두 갠데? 손목 꺾고. 네. 다시 반대. 내려서. 들어가셨네? 손목 꺾고. 크게, 크게, 크게. 어. 네, 손목 꺾아서. 쭉. 네, 허벅지 앉으라 놓고. 어밤. 네. 쭉. 그냥 하세요. 정신 힘. 네. 아, 반대. 자, 우승님 그냥 하세요. 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호흡. 마시고 반대. 가요. 쭉. 다다다다다다다. 다시 한 번. 마시고. 반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갈까요? 앞으로 나란히. 가요. 쭉. 밀어서. 옆으로 계세요. 쭉 밀어서. 네. 여러분의 왼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이동. 왼쪽으로 이동. 다다다다다다. 정면. 거쳐서 반대. 쭉. 네, 정면 거쳐서 크게 반대. 다녀오. 쭉. 네. 거쳐서 반대. 한 번 더 가볼까요? 정면. 네. 가슴 다 꺼. 손목 꺾어서. 쭉. 올게요. 란드. 란드. 정신이. 쭉쭉. 란드. 네. 아랫에 힘. 안정키를. 상하체 밸런스. 좌우 밸런스. 우아래 밸런스. 우자 밸런스. 이거 다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내가 조금 기울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었다는 게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아셨죠? 호흡 마시고. 높이. 네. 안기운이 들어오셨네. 뒤로. 어서 오세요. 마시고. 더. 크게. 크게.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어. 높이. 쫙. 뒤로. 후. 한 번 더. 마시고. 늘려서. 늘려서. 올라올게. 네. 아랫에 힘. 다시 한 번. 어. 쭉. 높이. 네. 세로. 네. 지시가 아주 안정화가 안 돼요. 우리 자꾸 나가주시지. 기운이. 제가 안 보여요. 멀리. 네. 반대. 후. 쭉. 네. 네. 옆으로. 옆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위아래로. 쭉. 여간에 팔 뻗는 게 많이 좋아지셨네. 후. 옆으로. 네. 가요. 세로. 쭉. 아랫에 팔. 쭉. 밀어넣어. 가슴을. 네. 어. 높이. 뒤로. 후. 네. 마시고. 어. 쭉. 네. 밀었어요. 진행 조금 빨리 해볼까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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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반을 쇄골에서 쇄골. 네. 반쪽. 반 접었어요. 네. 호. 업. 쭉 밀어서 높이. 크게. 서클 갈게요. 옆으로. 등 뒤로. 깍게. 옆으로. 아주 뻗었죠? 네. 몸통이 움직여요. 등은 뒤로. 손은 앞으로. 등 뒤로 빼요. 옆으로. 높이. 쭉. 경강 밀어서. 맞죠? 가슴 더 밀어봐요. 네. 반대. 쭉. 서클. 크으. 예. 등을 뒤로 빼요. 네. 가슴스락처. 쭉. 등 뒤로 빼. 등 뒤로. 그렇지. 예. 어. 높이. 뒤로. 크으. 예. 뒤로도 빼. 네. 경강 밀고. 손 만세. 귀엽게 비찰. 센터. 마시고. 바람대. 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정면. 마시고. 후. 가요. 더더더더더더. 나영이님이 진짜 안 빠지셨는데. 휴가 가셨나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빠지셨네요. 네. 더더더더더. 네. 정면. 앞으로 나란히. 어깨 뒤로 쭉. 네. 가요. 쭉. 등 뒤로 나란히. 그렇죠. 손은 앞으로 나란히. 팔 쭉.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더더더더더더더. 아이요. 엉덩이 누르고. 네. 왔어요. 한 번 더. 쭉. 자제정립해서. 가요. 쭉. 힘들게. 뒤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예. 정면. 볼까요? 쭉. 더더더더더더. 네. 왔어요. 네. 좌우 위치 바꿀게요. 후. 팔 앞으로 쭉 민 상태예요. 예. 정면. 후. 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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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면서. 그렇죠. 회전. 원. 후. 오늘 팔에 안 안팎에. 팔에. 예. 풀고. 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높이. 주. 예. 후. 업. 네. 오늘은 약간 프레스를 가해서. 뒤로. 뒤로. 옆길을 당긴다 생각하시고. 아. 다시 한번. 후. 다 같이. 아. 헬스장 가면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등길을 잡아당기. 그렇죠. 아. 라스트. 라스트. 후. 끝까지 조여 볼게요. 가슴 나가고. 어깨 높이 똑같이 해서. 고기 똑바로. 따따따따. 꽉 조여요. 무릎 누르고. 예. 손 뒤로. 아랫배. 힘 업. 높이. 아랫. 갈게요. 허리 뒤로 뽑아요. 일단. 후. 쭉. 누르고. 허리뼈 딱히. 경강 밀어서. 웨이브. 웨이브로 올라올게요. 쭉. 올라오고. 네. 천천히 천천히. 그러죠. 어우. 잘한다. 하셨습니다. 자꾸나. 다음. 한번 더 갈게요. 한번만 하려고 했는데. 한번 더 해야지. 누가 누가 잘해서. 웨이브. 쭉. 더더더더더더더. 끝까지 밀어요. 끝까지. 끝까지. 올라와. 잘한다니까. 아주 귀사한. 빨리 올라와. 그렇죠. 더더더더더. 그렇죠. 호흡 업. 고개 이렇게 기울여 볼까요? 고개 운동. 목 운동할게요. 센타 마시고 반대. 이렇게. 후. 네. 센타 마시고 반대. 가요 반대로 귀하고 어깨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세우고 호흡 마시고 목을 높이 들어서 턱을 밀어서 안을 쭉 뒤의 눈 팔 잡아당기고 있죠 고개 세워서 턱을 당겨서 뒤에 목 길게 늘리면서 주선 아래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턱을 밀어서 원 그려요 쭉 세우고 턱을 당기면서 뒤의 목 길게 늘려요 세우고 호흡 마시고 뒤로 쭉 바라볼까요 뒤로 바라볼게요 그렇죠 센터 반대 정면 반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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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반대 쭉 뒤에 팔 잘 작용하고 있죠 가슴 자랑도 하면서 네 왔어요 이쪽에다 45도 방향 뒤에 목 길게 늘려서 이렇게 허벅지와 무릎 쪽으로 턱을 당겨요 끝까지 뒤에 팔 잡아당겨요 센터 브라우고 반대 45도 방향 네 그대로 턱을 목 쪽으로 당겨서 끝까지 허리 뒤로 팔 쭉쭉쭉쭉쭉 네 정면 왔어요 호박 뼈 대학 허리 뒤로 잡아당기고 이마 바닥에 팔 높이 그 팔을 머리 쪽으로 당겨요 원 그려요 전단 밀고 허리 빼고 손을 위로 밀어 전장 쪽으로 아랫배 힘 무릎 누르고 올라와요 아래 뒤로 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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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오죠 살 풀리고 어깨 손목 깎아서 으 트 으 트 네 우측에 두 발 앞으로 두 발 앞으로 안 들리세요? 들리시면서 손 안 들리세요? 표정 들리세요? 한정수님 안 들려? 들려요? 한정수님 안 들려? 한정수님 안 들려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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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모으고 바깥쪽으로 그렇죠 발을 바깥쪽으로 다리에 발목을 안으로 안으로 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네 배꼽에 인사 발목 꺾고 발목 꺾고 호흡아업 노필 네 요번에 손 등을 그대로 천장에다 뒤집지 않고 손등이 그렇죠 손목만 꺾어있어 아랫배 힘 가슴을 밀어보세요 근데 요게 잘 안서지는 사람은 꼬리뼈에다가 살짝 그 수건을 살짝 뚫고에다가 살짝 그에요 이렇게 살짝 상체가 이렇게 쭉 안 펴지는 사람은 수건을 살짝 꼬리뼈에 살짝 걸터 앉아보세요 고인목이 되게 됐죠 그래서 쭉 아랫배 힘 가요 허리 뒤로 쭉 앞뒤로 당기고 손 뒤집어서 손바닥 앞으로 밀어요 쭉쭉쭉 오금 누르고 허벅지 쭉쭉쭉쭉쭉쭉 한 번 높이 팔쭉 한 번 더 손등을 하늘로 손등을 하늘로 가요 아랫배 쑥 허벅지 박쥐예요 손 뒤집고 깍지 뒤집어서 밀고러 와요 쭉까지 쭉쭉쭉쭉쭉쭉 손목 꺾어서 옆으로 크게 뒤에 잡았지요 깍지 손바닥까지 이렇게 손바닥 뒤에서 이렇게 다 잡아요 손목까지 이렇게 예 갑시다 호흡아 아랫배 힘 가요 다운 후 끝까지 웨이브 쭉 밀고 그 발 살짝 벌려서 그 발 살짝 벌려요 그냥 잘 잡아봐요 아랫배 힘 어 그렇죠 가요 발목을 꺾어서 뒤꿈치를 지탱하는 거예요 허벅지하고 아랫배 힘 쭉 엉덩이하고 가봐요 네 웨이브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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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을 꺾어서 네 다시 한번 시원한데 앉아요 난 되는데 호박 선명인님 들으셨어요 가요 라운 후 발목 꺾고 발목 허벅지 오금으로 견디는 거예요 웨이브 쭉 오케이 풀고 어깨 으 트 으 트 예 손 뒤에다 놓고 포인 플렉스 포인 포인 플렉스 포인 음 포인 포인 예 발목 꺾었죠 조금 더 손빠락 해서 조금 더 넓게 넓게 빌려 건너갈게요 네 여하니 거의 뒤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숙은 딱해 그러면 조금 더 엉덩이 뒤에다가 발목 꺾고 근력운동 갈게요 쭉 밀어서 높이 끝까지 그렇죠 발목 꺾었어요 쭉 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까지도 쫙 펴서 천천히 올려요 아랫배 힘 예 가볼까요 후 발목 꺾어서 쭉 밀어요 허벅지 눌러요 엉덩이 두개가 다 땅에 도도도 센터 호흡 마시고 가슴 밀어서 후 그렇죠 엉덩이 안 떨어지게 도도도도 발 쭉 밀어요 가슴 밀고 가슴 밀고 천천히 한 번 더 쭉 이번에 발레리나발 발목을 펴 그렇죠 가요 쭉 도도도도 얘가 조금 엉덩이 지지대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발목을 꺾이면 뒤꿈치로 견딜 수 있는데 오셨어요? 발레리나 하면 힘을 제대로 못 주니까 반대 후 쭉 쭉 끝까지 천천히 높이 크 뻗어서 발레리나발 했어요 앞으로 쭉 앞으로 쭉 갔잖아요 쭉 가봐요 거기서 이렇게 걸어봐 바닥을 스쳐서 걸어가서 이쪽 허벅지에다가 쭉 밀어봐요 쭉 밀어봐요 또 반대로 걸어가서 다리 허벅지하고 가슴골에다가 그 가운데 쭉 다다다다다다 다시 걸어갔죠? 발목 꺾어요 양쪽 다 발목 꺾어요 가슴골 대고 손목도 꺾어요 손목도 꺾고 발목도 양쪽 다 꺾고 다다다다 걸어갔죠? 다시 반대로 걸어가야지 걸어봐요 쭉 발목 꺾고 와 정면 정면 제가 잘 안 돼요? 나 잘 되는데 왜 들어온까 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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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보세요 네 주님님 들어오셨네 서클 굿 예 간대 나비 나비 쭉 눌러놓고 상체 길게 무릎은 땅으로 누르고 뒷꿈치 누르고 이렇게 상체 들어서 겨냥 밀어요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서 시작하요 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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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밀고 올라와요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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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와서 등 뒤로 엉덩이 앞뒤로 뒤로 쭉 컨스트랙션 예 무릎 누르고 앞으로 밀면서 등을 뒤로 아이 시원해 네 정면 왔어요 네 손 돌려서 크게 뒤에다 세우고 발바닥 마주친 상태에요 정면에서 어 트 스 무릎 누르고 그렇죠 발바닥 마주친 상태에서 양쪽 무릎 누르고 상체를 길게 늘려요 무릎 눌러봐요 찌죠 도도도도도도도도 가슴 자랑하면서 천천히 반대손 앞으로 위로 뒤로 크게 호흡 정면에서 뒤 스 후 다다다다다 등을 밀어낼게요 쭉 밀어내요 예 맞지요 다시 한번 워 위 뒤 원 그려서 손가락 받자 아 뒤로 크게 도도도도도도 예 거기에서 손가락부터 힘줘서 내 몸을 더 들어봐요 무릎을 누르고 그렇지 경각을 더 밀어넣어 도도도도 내 몸을 조금 더 스트레칭 네 왔어요 한 번 더 아 예 크게 돌려서 정면에서야 일단 한번 세워 다리를 그리고 트위스트 그렇죠 손가락을 높이 조금 힘줘서 손가락을 힘줘서 조금 더 창출을 세워 조금 더 스트레칭 다다다다다다 정면 내 무릎을 살짝 걷어올려서 발목 펌고 새우등 허리 뒤로 꼭 눌러요 허리 뒤로 꾹 어디가 있었어 허리 뒤로 꾹 두 발 앞으로 두 발 앞으로 왜 오늘 또 다 오는데 화면이 또 다 가시는 겁니까 네 다 오시네 다시 반 반 허박 높이 다 보이신다고 생각할게요 예 화면에 보여요 어 예 발목 꺾고 쭉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예 여러분 발목을 꺾으면 부순 운동이 된다랄새 스트레칭 앤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랫배 힘 허리 뒤로 쭉 다 밀어 올려요 발목 다 꺾고 허벅지 사이 꽉 줘요 종아리 조이고 엉덩이 밀고 늘어놓고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 뒤에 허벅지 햄스트링을 딱 딱 다 눌러요 네 그대로 허리 뒤로 힘 주고 이렇게 갈게요 네 마카를 이용해서 선명예님 들어오셨군요 선명예님 들어오셨고 이준희님 들어오셨고 네 호흡 업 예 보세요 몸에다 팔을 딱 붙여서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만 끝까지 후 뒤로 당겨 팔꿈치 발목 꺾고 허벅지 딱 조이고 이완 이완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뒤로 쭉 아랫배 힘 허리 뒤로 이완 다시 한번 발목 꺾고 척추 세워서 아랫배 힘 주고 허리 뒤로 몸에다 붙여서 팔꿈치를 뒤로 내 몸 뒤로 팔꿈치를 당겨요 몸에다 붙여서 그리고 가슴이 나가지 허벅지 깍 조이죠 허벅지 가운데 깍 조이고 종아리 붙이고 땅으로 누르고 이완 이완 이 사람 높이 아 아니 기운이 기운이 오셨군요 높이 쭉 네 이주님 네 손명현님 잘 안보여요? 손명현님 네네 측면에다가 오셨어요 호흡 업 다이어 다운 후 끝까지 다시 웨이브 쭉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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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더 발목 꺾어요 업 어휴 어휴도 있고 발목 꺾고 뒤로 당겨서 후 배아고리 뒤로 당겨서 밀고 올라올까요 쭉 그렇죠 네 네 두 발 호흡 호흡 예 들어 쭉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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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누르셨군요 쭉 네 높이 예 측면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까먹을까봐 한번 더 공지할게요 어 다음 주 화요일날에는 제가 휴강할게요 목요일날에 뵐게요 네 호흡 다운 후 웨이브 쭉 밀어서 제가 어 수업은 휴강해도 지씨에다가 이 동영상 하나 올려놓으라고 했더니 저작권 있는 거는 동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운동이 꼭 필요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밴드에 올려드린 거 그거 한 시간 하세요 호흡 호흡 다 수업은 한번은 그대로 수련되는 겁니다 쭉 웨이브 밀고 올라오세요 쭉쭉쭉쭉 crawling 쭉쭉쭉 prow 오케이 한 겹으로 해도 돼요 이거 한 겹으로 해서 예 서른 개 갈게요 네 누워서 서른 개 두둠겠습니다 누워봐줘 두 셋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훅, 힘주고 허리 뒤로 동글동글하게 끌어져 여러분 쉽게 운동 하세요 쉽게 쉬워서 다시 무릎 무관 운동 할게요 친구들이 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넉 넉 넉 넉 넉 넉 후 넉 넉 넉 넉 주워서 목관 운동 발레리나 발 손앞이 포인트 탁탁탁탁 그렇죠 간절에 힘 풀고 손발 간절에 힘 풀고 툭 에이 들곧들곧 손가락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는 피돌기를 다시 심장으로 이 동작할 때 배하고 허리는 땅 눌러서 툭 뱅 뱅 다시 뒤집고 밀려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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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밀어넣고 경강 밀어넣고 경강 밀어넣고 팔다리 쭉 뻗어서 이왕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팔다리 쭉 뻗어서 손가락 권총으로 늘려 상아채 활처럼 휘어봅시다요 더더더더더더 경강 밀어넣고 다리 허벅지 뒤로 밀어서 이왕 네 엎지렸어요 이마 편하게 호흡 마시고 손가락 쫙 손가락 쫙 네 호흡 마시고 엉덩이 항문해주세요 배하고 위비로 배하고 허리하고 항문하고 뱅 트라이앤드를 딱 연결해서 힘을 딱 가운데로 모아요 무릎 바빠 날아라 비행기 업 높이 올라올까 쭉 다다다다다다다 허벅지 딱 줘서 끝까지 다 두 번째 공장 호흡 마시고 날아라 업 높이 올라왔어요 쭉 올라와서 경강 밀어넣고 팔 양옆으로 네 뒤로 당겨볼까요 발목 꺾을까요 마시고 날아라 좀더 도도도도도 이왕 네 침면 침면 왼쪽으로 어 늘려요 기지개 쭉쭉쭉 항문의 힘 딱 주고 배어버린 뒤로 도도도도도 다리 발끝에 힘줘요 이왕 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오케이 네, 누울게요 네, 누워서 발 골반 방금 벌리고 손은 귀 옆에 붙여서요 엄지 속으로 주먹을 쥐어서 바깥으로 꺾을게요 기지개 호흡 마시고 손목 꺾었어요 늘려요 발목 꺾고 상봉 꼭 쥐고 배아버리 땅을 눌러요 이왕 네, 두 번째 공장 있겠죠 호흡 마시고 늘려요 우한에 늘리고 오른쪽 골반 버튼다리로 밀어요 후 뒤꿈치 밀어 왼발 후 오른발 후 맨 후 후 예, 그대로 늘리죠 네, 무릎만 잡아서 발목 꺾고 호흡 마시고 위아래 늘려요 쭉 팔 위로 무릎하고 모든 몸은 땅으로 늘려 거기서 팔만 오른팔 위로 쭉 후 왼 후 우 후 좌 후 후 후 오케이 그대로 팔꿈치 멀리 네, 호흡 마시고 오른쪽으로 데려갈까요 호흡이 에너지 계속 진행 중 호흡 마시고 낙자 후 팔꿈치 턱 당기고 무릎 누르고 배꼽 허리 딱 눌러요 네, 천천히 잠고요 마시면서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가요 왼쪽으로 천천히 전진의 에너지는 계속 하다가 호흡 마시고 낙자 후 내 몸을 모든 내 몸을 땅에다 쫙 깔아봐요 힘을 줘서 무릎 무릎 팔꿈치 턱은 당기고 배하고 린 땅으로 눌러 발목을 발목을 바짝 꺾어서 천천히 천천히 정신을 오케이 호흡 계속 풀고 호흡이 살짝 무릎으로 안고 발목 꺾었어요 꾹 꾹 네, 꼬리뼈 땅에 쭉 꾹 꾹 꾹 배하고 린 땅을 눌러야 되겠죠 안쪽에 무릎만 팔에 힘을 빌리지 말고 배하고 린 땅에 꾹 꾹 꾹 꾹 꾹 꾹 무릎 하나씩 잡고 겨드랑이로 끌어당겨 꾹 꾹 하지 겨드랑이로 꾹 다시 다시 모아서 꾹 발목 컷 그렇죠 양팔 옆으로 오른쪽 두 무릎을 가운데 꽉 주워놓고 왼쪽으로 트위스트 왼쪽으로 시선 반대 엉덕이를 바짝 들어서 가슴 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무릎을 손목 쪽으로 쭉 끌어당겨 안을 그래요 뒤로 센터 호흡 마시고 반대 쭉 그렇죠 두 무릎 사이 강하게 조이고 발목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손목 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양쪽 공기 안 떨어지려고 천천히 내발만 세 호흡 마시고 반대 아랫배를 강하게 밀어서 뒤로 밀어야지 안 떨굴 수 있어요 시선 반대 끝까지 허리 뒤로 밀어요 센터 호흡 마시고 반대 쭉 끝까지 가요 세정면 네 걸어볼까요 걸었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여기다 전기가 오도록 안 볼까요 예 발레리나바 후 후 후 발려서 예 발모아서 어때요 올라거 뭔가 이거죠 그래 이거예요 예 모았어요 발려요 후 발목 꺾어서 발려서 네 발목 꺾은 상태에서 손목 가운데 놓고 벌려야 돼 쭉 당첨 올라오세요 쭉 왜 나 다 잘 보이는 거 맞쥬? 왜 컴퓨터에 나만 보여요? 아랫도 힘 무릎 빠빠 네 천천히 뒤에 잡고 아랫도 힘 올라오세요 두십평 네 그대로 무릎 꿇고 무릎으로 원을 꿇고 뒤에 꿇꿇꿇꿇꿇 꿇꿇꿇꿇꿇 반대 다시 발 쭉 받아서 기계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오케이 두십평 올라오세요 네 끝까지 올라오셨어요 백갈비 엎드려 보실까요? 백갈비 엎드릴게요 네 발레리나가 늘려요 항문 꼭 쥐고 아랫도 힘 늘려요 네 한 번 더 늘려 볼까요? 오케이 네 저기 뭐야 그 뭐지 발을 벌리고요 네 가슴 옆에 네 호흡 마시고 코브라 갈게요 네 손바닥 마시고 엉덩이 힘 네 가요 쭉 네 몸에다가 경장 밀어서 그렇죠 쭉 밀어서 발등 되어 뒤로 밀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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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숱지 않게 멀리 손 조금 내려서 호흡 마시고 몸에다 붙여 조금 더 일어낼 수 있겠네요 네 끝까지 오케이 호흡 마시고 손 골반 옆에 어깨 다 호흡 마시고 네 다리만 들 거예요 다리만 호흡 마시고 다리 업 높이 오늘 어찌 상태 불량인데요 제가 높이 들어 세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업 높이 두 다리 업 네다 네 그대로 애기 자세 쭉 애기 자세 애기 자세에서 허벅지 수직으로 세었잖아요 발목을 딱딱으로 누르고요 그대로 고양이 기지개 고양이 기지개 엉덩이가 하늘로 쭉 턱은 땅에 그래서 발목 누르고 숨은 앞뒤로 쭉 겨드레이가 땅에 닿나요 네 엉덩이는 하늘로 허리는 뒤로 밀고 가슴은 다독으로 밀고 무릎하고 정강이 땅으로 밀었어요 네 그대로 이런 상체를 켜서 요렇게 오른칼 밑으로 놔서 네 뺨이 뺨이 옆으로 닿겠죠 뺨이 네 네 세우고 반대 네 밑에 넣어서 네 세워서 세워서 태풍치 땅에 네 발목 발목 꺾어서 발바닥 세웠어요 팔 피고 견사 쭉 쭉쭉쭉쭉쭉 호흡 호흡 마시고 쭉 밀어요 허리를 허리를 천장으로 밀어요 이완 다시 한 번 발 고풍만큼 벌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발가락 11자 호흡 마시고 쭉 뒤꿈쭉 눌러서 허리를 하늘로 밀어요 여기까지 힐업 반짝 들어요 힐업 힐당 열발가락 들고 다시 한 번 힐업 힐당 쭉 그대로 손이 걸어와서 걸어와서 발 힐 아웃 힐 발 모았죠 그대로 네 뒤에 깍지를 잡던지 손목을 잡던지 해서 허리를 하늘로 밀어요 중간에 버티 쭉 쭉 찬찬히 네 발리고 발리고 많이 발렸지 네 손바닥 딱이다 놓고 손바닥 딱이다 놓고 우리 했어요 쭉 손이 쭉 걸어나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가게 엉덩이를 앞으로 가게 자세히 한 번 잡아봐요 팔을 쭉 밀어오래요 엉덩이를 계속 앞으로 밀면 네 거기서 그 엉덩이 놔두고 팔꿈치로 쭉 자세히 유지해볼까요 쭉 아까 그 엉덩이를 앞으로 계속 밀어요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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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네 천천히 손 놓고 발 일 예 조금씩 복폭만큼 복폭만큼 예 그대로 그대로 놓고 쭉 상체를 기업자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잖아요 엉덩이를 앞으로 밀는데 웨이브를 쭉 밀어요 엉덩이를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손을 가실 것 같잖아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뒤로 밀어서 균형을 한번 잠깐 밀어봐요 가봐요 쭉 그렇지 더 밀어봐요 발바닥 힘 단단히 주고 천천히 그대로 무릎 끌고 여기 자세 여기 자세 그대로 앉아서 앉아서 그대로 누워볼게요 누워볼까요? 발 모았어요 발목도 꺾고 밀려요 다시 한번 밀려요 발 골발만큼 벌리고 손 주먹 딱 옆구멍 껴서 손목 바깥으로 꺾어서요 하늘을 봤죠 명치를 위로 올려서 점수리를 딱히 딱히 호흡 마시고 쭉 그렇죠 팔꿈치 힘을 잘 이용해서 발목 꺾어서요 명치 쭉 아랫배 쏙 허리 뒤로 밀고 발목을 꺾어서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정수리가 자극이 되는데 경추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 힘을 줘서 쭉 밀어올려요 천천히 천천히 한 번 더 엄지 속으로 주먹 몸에다 딱 붙여서 수직 세우고 손목을 꺾어서 천장을 받쳤죠 발목 꺾었어요 무릎 빡빡 호흡 마시고 명치를 들어 올려서 정수리가 땅에 쭉 호흡 마시고 한 번 더 위로 쭉 발목 꺾고 호흡 뱉어요 명치 가장 위에 아랫배하고 허리빵으로 눌러 힘 좀 천천히 잠깐 저흙 끄러씩 정오볼 큰게 다시 마주va 들어 евой low 천천히 할 Ort famously 더 πα 또 finder úsica 그래도 내가 그 인 burn 이 노래 그 인물 어떻게 가지가 zm ürü 발을 오른쪽 왼쪽 많이 벌려놓고 손은 만세 네 손은 만세 골반보다 훨씬 많이 벌리죠? 상체 뒤집기 하다 보니까 발목 꺾고 귀 옆에 손 쭉 펴서 손등이 바닥에 오른손은 상체 뒤집어 볼게요 왼손으로 팔 대기 하고 발목이 돌아가죠 네 쭉 위아래로 두 팔은 90도로 위 옆으로 찢고 무릎은 빡빡 코가 땅에 닿을 정도 발목 꺾고 네 두 다리에 무릎이 쫙 있어서 네 천천히 마시고 돌아오세요 네 발목 꺾고 맨손 업 네 갑니다 오른팔 걸개를 하고요 두 다리 감격을 벌려서 두 다리 다 뻗은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있으셔야 돼요 엉덩이 위로 놓고 오른다리에 더 힘 주세요 그렇죠? 천천히 나갔어요 마시고 발목 꺾고 오른손 가요 쭉 내쉬면서 후우 다다다다 오른팔다 발목 꺾고요 끝까지 아찜 네 봤어요 다시 한번 반대손 왼손 업 되겠네요 네 가요 쭉 네 네 두 다리가 빡빡 꺾고 엉덩이 위로 놓고 천천히 만세 하고 잠깐 쉴게요 걸어 이렇게 꺾고 한 반대 손 마시고 내쉴 때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코를 마시고 내쉴 때 내쉴 때 네 엎드려 볼게 이렇게 돌아누워서 돌아누워서 엎드릴게요 네 엎드려 볼게 네 엎드릴게요 네 엎드릴게요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한 다음에 팔을 굽힐게 내쉴 조각을 사이에 굽히고 무릎 굽히고 네 한 눈에 힘 딱 줘서 끌어 당겨요 무릎 빡빡 이만 한 번 더 호흡만 세워 드세요 오케이 팔을 발을 골반 너뉴만큼 올려서 말랭이나 팔꿈치 머리에 무릎 빡빡 호흡 마시고 오른발 들어서 뒤집어 볼게 쭉 상체를 뒤집디 양쪽 팔꿈치를 땅에 그러자 자 두 무릎 빡빡 하니 상체를 뒤집어서 다리가 건너오지 않고 쭉 두 다리 벌려 놓은 상태에서 네 전자리 센터 호흡 마시고 반대 반대 지나 바랍니다 팔꿈치 두개 땅에 엉덩이 밀어넣고 발가락이 안 떨어지려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마시고 반대 호흡 그렇죠 두 다리 힘줘서 엉덩이 밀어넣고 팔가락도 힘줘요 그렇죠 호흡 마시고 반대 호흡 다시 허드라이 밀어넣어요 정면 네 권총 기지개 쭉 빡빡빡빡빡빡빡 네 그대로 상체 일으켜서 무릎으로 쭉 쭉 쭉 여기 자세요 엉덩이는 뒷꿈치에 꽂혀요 저는 이렇게 골반 옆으로 해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엉덩이를 꽁 눌러서 고개 방향으로 바꿔볼까요 천천히 천천히 놓고 컨스트랙션으로 올라올게요 이마가 제일 나중에 이마가 제일 나중에 네 뒤꿈치 벌려는 상태에서 고개 앉혀봐요 네 앉아보세요 뒤꿈치 벌려는 상태에서 앉아보세요 쭉 석수 세워서 엄지손가락이 예 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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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서 꾹 눌러서 팔을 쭉 펴고 쭉 아랫 꾹 눌러요 무릎을 붙여볼까요 네 이완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쭉 가요 따다다다 네 천천히 킬러서 킬러서 네 스트레칭할게요 네 요렇게 발 20도 준비 가요 조금 길게 갈게요 오늘은 이럴 때 음악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이 지씨의 어려움이 이 소리에 대한 거네요 음악이 음악에 들어가면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다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음악을 섞을 수가 없대 영상을 따로 찍지 않고는 저도 초반에 초반에 시도하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못해갖고 그래도 오늘은 그냥 다른 때보다 다른 때보다 스트레칭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갈게요 아프라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으로 호흡을 즐기세요 마시고 내쉬고 해서 점점 내 몸이 릴렉스하게 점점 가라앉게 점점 길게 되는 걸 느끼세요 양쪽 발목을 꺾어서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냥 호흡이 좀 떠요 호흡을 호흡 양쪽 두 발을 호흡 두 발은 앞에 옆에 두 십도를 놔두고 엉덩이 두 개를 꽁 눌러면서 스트레칭이 쭉쭉 지체되면 체중이 힘이 빠지면서 쭉 가라앉게 돼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발목을 포인 포인을 한번 해보세요 두 다리를 발목을 아까 꺾었던거 포인을 한번 해보세요 쭉 밀고 다시 플렉스 발목을 꺾어요 다시 플렉스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이 다리 접고 이 다리 접고 발레리나발 네 엎드릴게요 이마 가락이 놓고 이마가 닿는거는 고개를 옆으로 놓으셔도 돼요 네 이마가 닿는거는 고개를 옆으로 놓으셔도 돼요 한쪽으로 그러면 엉덩이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꽁 무릎 두 무릎을 땅에다가 밀접시키고 엉덩이까지 꽁 무릎 12 털넉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발 체인지 해볼게요 요발 앞으로 요발 옆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발목 코인 발목 코인 양쪽 다 다시 플렉스 육쪽 발목 다 플렉스로 다 플렉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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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찰칵 내려가는 거 느껴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목도 꺾고 쭉 꺾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천천히 일으켜서 두바락 두루룩 포인 포인 포인했죠 천천히 펼쳐서 펼쳐서 골반 위에다 상체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가면 어떤 느낌으로 몸이 오는지 좀 느껴보세요 쭉 일어나지 마시고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자세를 취하셨다가 조금 더 내려가시면 조금 더 진행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못 견딜 정도는 아픈데 참으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시간만 유지해볼게요 안 부실수록 호흡을 호흡을 호흡하고 뱉어내세요 규칙적으로 호흡을 호흡을 호흡하시고 다시 호흡을 규칙적으로 뱉어내시면 점점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23 21 23 22 24 24 24 25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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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처럼 상처에 일으켜서요. 처음처럼 상처에 일으켜서요. 제가 어떤 모양을 가고 싶어요. 이런 모양을 가고 싶어요. 우리 다리 많이 번져서 했던 모양 있죠? 그렇게. 자세 바꿔서 남사실현 자세. 뒷자세로 가고 있어요. 무릎이 아니고 배수씨는 무릎을 많이 벌려서 허벅지 안쪽에 뇌전근이 땅에 닿도록 모양을 만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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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리를 뒤로 모아서 어깨가 짜내요 번쩡기지게 일자로 모아요 다리를 다리를 늘려요 오케이 무릎 세워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이렇게 벌려서 뒤꿈치 벌려서 무릎구릎 앉을까요? 네 이렇게 접어줘야 되겠지 한 번쯤은 뒤꿈치 열어서 엉덩이 땅에 됐나요? 네 정면으로 갈게요 네 무릎 붙이고 호흡 마시고 굴게 굴게 굽고서 엘딩하려 그래요 다시 한 번 호흡 마시고 높이 손목 꺾고 굴게 한 번 더 갈게요 호흡 마시고 높이 높이 찔러 찔러 뒤집어서 앞에서 합장 할게요 합장 오늘 운동하시라고 했으셨습니다 팔꿈치 들어보세요 가슴 쭉 밀어서 가슴 쭉 밀어서 운동하시라고 했으셨습니다 화요일 수업 없고요 화요일 수업 없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뵐게요 화요일날은 목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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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